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퍼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현재는 대통령 측에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당초 22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박 대통령 측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 하루 전인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한편 최종 변론기일이 27일로 연기됐지만 헌재가 앞서 공언한 것처럼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는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피살 후 북한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란 주장은 낭설이며 남한이 책동안 음모란 게 주요지입니다. 북한은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공화국 국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보수 언론이 독서를 주장한 뒤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시신부검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부검을 강행한 데 대해 북한은 자주권에 침해며 반인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부검 결과 김정남 암살에 사용한 독극물이 국가기관급에서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화장품과 의류업체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은 줄고 물가는 뛰자 꾸미고 가꾸는 분야부터 소비를 줄인 겁니다. 반면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습니다. 편의점과 홈쇼핑, 인터넷 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었지만 화장품과 의류업, 유흥 관련 업종은 감소했습니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주유소 사용액과 서점 이용액 역시 감소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화장품이나 의류처럼 가격이 다양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배우 김민희 씨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죠. 밤의 해변에서 혼자란 제목의 영화인데요. 홍성수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남녀의 불륜으로 사랑과 고통, 후회와 방황을 한다는 주제 설정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흡연 장면이나 남녀가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성적 표현의 대사가 몇 차례 사용되고 있어 유해성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안동에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종교타운이 조성됩니다. 화성동 5만 8천 제곱미터 평지에 만든 종교타운에는 화성공원과 목성공원이 들어섰습니다. 화성공원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유교 등 종교 상징물이 설치됐습니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미니어처와 음악회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었습니다. 목성공원에는 종 모양의 상징물과 돌로 만든 벤치를 설치해 이용자가 사진을 찍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종교타운이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테마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홍입니다.